타미플루랑 경쟁을 해가지고 정류를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의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5일 현재 시간 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코드번호 019-170이구요 신풍제약이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제가 또 촉 계속 이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음 촉이 온다 촉이 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한 4% 정도 때 좀 살짝 슈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4% 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조금 더 가주지 싶었는데 좀 꼬그라시더라구요 차이시렘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외국인들도 어제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 차이시렘 매물들이 잠깐 빨리 출현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장초반 9시 50분 때까지 9시 50분 때까지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다가 9시 50분 이후부터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차이시렘 매물들이 나와주고 주가가 지정을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뭐 특징적인 변화가 좀 있었죠 차트 흐름 상에서 일단은 고개를 살짝 조금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딱 들어 올린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이 상황들이 21선 좀 뚫고 일단 올라가는데 21선을 뚫었다라고 하는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주가 하락을 좀 버텨주면서 우행부 흐름들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21선이 자연스럽게 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었고 주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21선이랑 5일선이랑 11선이랑 딱 맞닿게 되는 여기 이 애매한 이 애매한 이동평균선 흐름들 보이시죠 딱 붙었어요 딱 달라붙었어요 이전에는 살짝 22평선이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5일선과 11선이 이렇게 우행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주가가 다 일단 2평선들을 상단에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5일선이랑 11선은 이 올라간 주가를 좀 따라가다 보면 21선을 좀 뚫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기대감? 투자 심리의 회복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MSD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발표가 임박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로나 관련주들이랑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약간 강세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지만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근래 들어서는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행 항공 같이 코로나 관련주들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백신이랑 치료제랑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구형 치료제 임상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 간편한 치료제가 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더 수월하게 방역조치를 해제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구형 치료제가 피라맥스인데 피라맥스도 해당이 되지만 머크, 로슈, 화이자, 세계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임상삼상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경구형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피라맥스 끝이네 라고 반영이 될지 경구형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피라맥스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반영이 될지 일단 삼상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이 소식들이 좀 나와준 걸 보니까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약품이 창출이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풀려 가지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그동안 반영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임상 2상에 대한 부분과 임상삼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조금 늦어요 늦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라고 할만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임상 2상 설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삼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시각처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시각처에서 임상 3상 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기대감들 일단은 msd 경구형 치료제로 기대감들이 받으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밀집되면서 좀 뚫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임상 2상 발표되고 뚝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간 그런 상황들에서 임상 2상 데이터 잘 나왔나 그런 식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건가 뭔가 준비되어 있나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뭐 msd 때도 사실 msd 하고 피라맥스 따지고 보면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에요 백신 이전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 치료제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치료제가 필요 없겠구나 치료제하고 백신이라 진단키티도 마찬가지고 확산세가 주춤되면 진단키티의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라이벌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요 백신 지금에서야 치료제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결국엔 치료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타미플루 같은 그런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타미플루 제가 독감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독감 치료제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타미플루가 먼저 시장에서 보급이 완전히 돼가지고 시장 선점을 먼저 해버립니다 효과도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제 약물은 타미플루랑 경쟁을 해가지고 이 타미플루랑 경쟁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이게 다른 회사 글로벌 기업이 상품으로 신약으로 출시가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 피라맥스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좀 이성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걸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다른 데서 만들던 뭐든 일단은 식풍제약도 팔리겠지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인지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봐야 되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7만원을 터치를 할지 7만원 터치를 하는데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주중을 받을지 돌파를 할지를 보셔야 돼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7만 5천원 그 다음은 8만 5천원 부근이라고 했어요 8만 5천원 딱 터치를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7만 5천원 뚫어져 버리면 갭이에요 갭 갭을 딱 메꾸는 모습들 이전에 보여주기도 했었죠 갭을 딱 메꾸는 모습들 보여주고 끝날지 일단 이거를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고 21선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21선 상단에 일단은 어쨌든 올라왔거든요 21선의 지지구간으로 5일선 11선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 주가가 여기쯤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하면서 보시자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냥 스포츠 중계를 들으시듯이 경기를 관람하시듯이 해설을 해드리고 중계를 해드리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까지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되시죠 여기 7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오게 되시면 9시 전에는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알아야 되는지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리기 시작합니다 9시 웅진 현저가 3,315원 1차급 효과 3,415원 혼절가 3,150원 그리고 현대사로 9시 2분 18,100원으로 외수 추천드리고 1차급 효과 18,650원 혼절가 17,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후에 웅진이 최후가 3,490원으로 1차급 효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차트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중이다 보유중목은 현대사로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 내려다보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시 51분에 현대사로 1차 우표가 달성을 했다 1차 우표가 달성 후 추가 상승하고 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죠 이거는 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리고 두 종목 수익을 내면서 차트를 통해서 최고가가 얼마인지 저점이 얼마인지 매수가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 이렇게 또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이 마감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쭉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추천 종목들이 모두가 수익을 모두가 100% 수익은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VIP 1833 6014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거든요 테마주 검색기 게시판에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떤 테마가 강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버전 PC 버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 추천하는지 그리고 매매 결산들 VIP 회원 분들 수익이나 종목 추천 드리는 것들도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확인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